심장 어디다 놓은 거야 얘네 못 봤어요 우리? 아 여깄다 이 안에 있다 심장 확인 위치 확인 심장 갑니다 예 어 폭탄! 데미지 괜찮아 데미지 헤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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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 된다 헤롤 감염된 게 아니고 죽었대요 저 하지만 좀 타는거 어허! 어허! 어? 여기 뭐야? 와... 으악! . 흐으... 오 mess 어어 연막탄이예요 어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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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부술수個 care 22 2 NO o 아직 안내는 될지 아, 이거 미쳤나봐 얘들아 여기 이상해요 지금 정상인게 없어요 심장 한데도 못 때리고 있는데 아, 스크린 심장을 때리 심장을 때려야 되는데 피하고 나오고 있다가 돌아가고 마를 쏜 쏜 쏜 쏜 쏜 쏜 쏜 쏜 쏜 와.. 기력.. 기력 좀.. 시끄러워 헤롤! 덮쳤다! 덮쳤어! 덮쳤어! 나이스 나이스 이제 바깥에를 처리를 해줘야되요 아 뜨거워 어패럴아 제발 나한테 지받 더! 지력.. 지.. 기력... 안 돼 약뺏는데.. 아 못마셨다 ㅜㅜㅜ 음… 그루빈 차 있어요 차? 병원 gegen 병원 ар vocals 병원 야구 아 가면됐다 이씨 와 미쳤다 여기 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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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차라리 한번 밀게요 애들을 문으로 최대한 가자 가자 이대로 가자 그냥 야구 그냥 가요? 어 가 집으로 가면 되는거죠? 어 집으로 집으로 뒤로 가야돼 뒤로 2분이면 갈수있겠지 와아 와아 3분안에 집 가도 저 치료제가 없는데 제가 두개 한번 만들어볼게요 저 만들수있어요 아 오케이 그를룸이 바로 하나 만들어졌어 쭉쭉쭉진 아니에요 다리 끊겨있구나 파란색으로 찍어놓은데 2분? 흠 4분을 어디로 가 5분인데 4분을Si 5분이 30초? 애매한데 1분 30초? 난 2분 10초인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 여기서 그때 1분 30초인데 했어요 금방 왔죠 저기요 오아시스 진짜 오아시스다 이게 오아시스지 메르는 한 40초 남았겠는데 지금 메르커 먼저 메르커 먼저 제꺼 바로 만들께요 저 1분 30초 저 여유있어요 운전씨 개옥해 20초? 내려여기 먹어 먹어 거기서 해 거기서 해 거기서 해 썼어요 썼어요 저 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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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9초 잘했어요 아 넌 뭐야 아 아 됐어? 와 이 맛이지 네 했어요 와 와 와 이걸 터쳤네 와 터친게 레전드 59경 탄 59경 이었어요? 탄 다 썼어야죠 59경 이었는데 와 와 59경 탄 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이제 우리 상인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오 대박 떠들이 상인 우와 아 라디오 라디오에서 상인을 소환한다고 이거네 아 아 아 아 부를 수 있네 이제 이걸로 오 오 약품 상인 부르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약품 그 빼기랑 그런거 파는 애 오지 않을까 아 그 맥주들 그 맥주들 그 맥주들 와요 네 59경 다섯 고마워 쟤가 보다 상인 왜 문 앞에 떨렁 서있냐 안 들어오고 부끄러움을 타나본데요 트레이 알았다 오 오 오 오 오 제 꿇atan 그러니까 요리장에 서류 Load 들어갈게 여기 왔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? 그럼 다섯 개의 건축자재를 넣었어요 이제 의약품 네 개 갑니다 여덟 개 됐나요? 아 여덟 개 됐습니다 아 이거 좋다 다 샀네 알약 제조기 어 이거 야 이거 좋네요 얘 이거 교역서 리더 효과 어 뒤집어 봤는데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저 깨부순 거 파밍하러 가야죠 이거 그냥 죽어만 올 순 없잖아 그쵸 그럼요 우리 건데 따라라란 따란란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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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파밍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 빤쓰러 냈어요 진짜 빤스러워 실제로 저 팬티도 두고 왔어요 찾으러 가야 돼요 아 그래요? 네 아 이게 연막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 그래? 아까 하세님이랑 저 붙어있을 때 위험했을 때 연막탄 뿌리니까 애들 저희 못 찾던데요 아 그러더니 연막탄 밖에 있는 저한테 오던데 식량도 구매해야 될 것 같다고? 근데 9개면 괜찮지 않아요? 아니요 더 있어야 되나? 노란색 들어오면 일단 애들 사기 꺾이지 않아요? 아 그래? 네 노란색서부터는 애들이 사기가 좀 저하되는 걸로 알아요 아 으흐흐 우리가 용기 낼 건데 그렇죠 짜라 잠깐만 여기 상인 온 김에 사치품 좀 팔자 얘한테 좋은 생일 사치품 좀 드릴게 진짜 너무 많아 맨? 항상 트레이드에 빠져있어 알아요 어 뭐야 가방도 많은데 가방도 팔 수 있나요? 뭔 소리냐? 가방 보통 해체해서 썼었는데 가방도 팔 수 있대요 저기 어디 갔어요? 여기 앞에 있는데요? 어? 여기 앞에 있는데? 여기 여기 아 뭐야 아 뭐야 네 안녕하세요 사치품이 팔 수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랬어? 네 오오오 다 팔아 여기서 지금 얜 얜 가진 돈 이런 게 없나봐 아 있네? 270원 남았네 얘 170원 남았다 이제 아 제안이 있구나 아 제안이 있구나 그리고 저희는 우리의 그룹과 함께 아 좋다 아 어 그래도 저희 영향력 5,000백이나 되네 선생님 제가 한번 보급품 투하 한번 해 볼게요 이거 하세님이랑 겹치나요? 하면은 모르겠네 해보세요 소품을 사용할 수 있나요? 어 바로 가야 되겠네 하세님도 보급 투하 뭐 쿨타임 돌아요? 안 돌죠 네 그냥 무료에요 오오 똑같구나 아니 개인이구나 언제 해줘요? 지금 저기 아래 나왔어요 저기 아래 오 깜짝이야 어 하세님도 무전기 그 와 보급품 투하 왔어요 하세님도 하세님도 아 나 보급품 왔어요 지금 실제로 구독 보급품 왔어 감사합니다 이거 좋네 한 번 더 써야지 하하하하 한 번 더 써야지 한 번 더 써야지 진짜 개꿀잼인데 하하하하 잠깐 물 좀 더 올게요 잠 쉬고 계세요 네 어? 왜 그러네 여기에 그냥 무전기 열면 나와요? 그렇게? 보급품? 네 저는 보급품 투하 몇 개 있는데요 어? 왜 난 아예 없지? 저 그 퀘스트 깨가지고 아마 아아 해금 됐을 거예요 여기 여기 따로구나 네 저 제 커뮤니티에서 하던 그 가능한 건 여기서도 똑같이 가능 어? 뭐지? 그러면은 뭔가 많이 허전해졌다 어 아니면 리더가 죽으면 안 불러지는 건 아니겠죠? 아닐 건데요 아까 처음에 죽은 애가 리더였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I gotta take a break 아 추워 아이고 저 보급 가지러 갈까요 그럼? 예 나 저거 처음 봐요 보급 어디로 가야되지? 가보시죠 난이도 치고는 물자가 풍부하다구요? 이게 지금 멀티로 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가져온 것도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쉬움 여포 분들 오신거라 저는 보통입니다 아 넌 보통이야? 헤헤 매운 걸 못 먹어 봤어 소유자만 열 수 있대요 소유자만 열 수 있대요 소유자만 열 수 있대요 소유자만 열 수 있대요 어? 59경 타나네 네 발 오오오오 아 네 발이다 아 그리고 이게 전투만 그거에요 지옥이에요 맞아요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50 보통입니다 여기 아 그래요?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거 관리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긴 싫어가지고 아니 지옥이 뭐 막 여기 있는 애들 막 한란 일으키고 그래요? 모르겠어요 벌써 막 사기 떨어진다고 막 개제랄 하지 않았을까요? 아 너무 싫어가지고 아 사기 떨어진다 아 사기 떨어져 게임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래갖고 요즘에 항아리 게임 같은 거 안하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엘들링 하시잖아요 아 엘들링 하시잖아요 엘들링 하시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엘들링 하하하하 하하하하 씨발 엘들링 재밌어요 근데 엘들링 그 깰 때 그 도파민이 굉장히 중독적이지 않아요? 그쵸 진짜 순간인가 본데요 그거 선생님한테 하하하하 자 지금 그러면은 우리 해야될게 지금 아 근데 우리 근처에 이거 좀비 왜 이렇게 많아? 하하하하 돌아버려 진짜로 진짜 바로 옆에 눈부신 푸른 창고 우리 개 아닌데요 저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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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저 일단 죽은거 가지러 가고 이거 역병 잡으러 가고 아래에 메인 쾌하러 갑시다 갑시다 준비되셨나요 다들? 예 가시죠 차 수리 해야 된다 할까요? 네 메르차는 메르가 관리해라 네 아 내가 구급차 운전하기 좀 힘들더라 예 여기 좀 많이 뭔가 좀 약하더라구요 어 해보니까 너가 부딪히는 이유가 있더만 아 선생님 그거 혹시 라디오에 dlc팩이라고 적혀있는거 있어요? 어 있던데? 어 그거 거기 있는 차량 하나 엄청 구급차보다 인벤토리 엄청 큰 것도 있더라구요 공짜로 주는거야? 네 공짜로 주던데요 이거 저거나 데리지션이라 그런거 아니에요? 저거만 임페리어 이거 말하는거야? 네네 그 맨 밑에 아 그거 말고 그 인디팬더스 스데이팩 있죠 맨 밑에 어 그거 누르시면 거기 차가 세 개가 있거든요 어 어 그 중에서 그 벤같이 생긴거 있잖아요 어 어 미트웨건? 아 네 미트웨건 그게 인벤토리 그 엄청 크더라구요 저장공간이 어 어 하세님 비싼 에디션 선택을 이거 활용 안하고 그러게요 하하하하하하 몰랐어요 아 아 무료네요 심지어 네 쿨타임만 있을 뿐 무료더라구요 어 저 미트웨건 불렀어요 어 어 저기 온다 바로 앞에 차 떨어진다 고잉 고잉 그리고 아까 그 이거 말고 다른거 하나 더 있었잖아요 어 그거는 머스탱이더라구요 어 어 아 이거야? 이거 한번 인벤톡 한번 봐보세요 뒤에 개 진짜 질요 오 우리가 그 구급차가 몇 칸인데? 그게 세 사 곱하기 삼이요 구급칸 아홉칸이요 메르야 잘 관리해라 앞으로 니 새로운 차다 하하하하 그르르님도 차 한 대 드릴게요 하하하하 저요? 전 머스탱 머스탱 타고 다닐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그르네 일로 와보세요 저도 머스탱 하세님 옆자리 탈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르르님 그르르님은 앞으로 이 차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하하하 아 이거 제가 또 애정이 많죠 아니 이 차 좋아요 제가 수리 다 해놨거든요 마침 임페리얼 rt 이게 머스탱이 어 폐럴 네 그게 머스탱이에요 오 어 그게 머스탱이에요 들어가게 해서 그르르 침 kad 먹어봤습니다 모자 에이 흔 네 그래 아 진짜 운전감이 크아 죽여? 네 진짜 머스탱이요 줄여? 네 이야 이게 우와 옆에 막 우와 강화까지 돼 있네 와 이거는 좀 타고 다닐만 하네 아 트렁크 하자 있는 거 봐 트렁크 하자가 있네 사실 움직이는 거대 트렁크 하나 가잖아요 딱 저거나 나뉘어 제 뒤에 어 맞네 내가 해볼게 저거 이거 앞에 이거 달려있으면 엔진 부딪혀도 되는 건가? 그것도 잘 모르겠네 이거 그렇게 쉽게 막 엄청 깨지는 거 같진 않더라구요 그냥 얘도 막 밀고 다녀도 문제없는 어 얜 정면 공격해도 돼? 네 내구도가 까이는 건 까이는 거 같은데 아주 미세하게 까이는 거 같더라구요 아 뭐가 돼 시발 안 돼 적어넛은 안될 적어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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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켜 뭐 뭐야 이거 내가 안됬잖아 도와드릴려고 도와드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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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부딪히는 것도 내고도 다는데? 일반 좀비들한테서는 그냥 거의 다 문제 없던데요? 적어놓은 것은 왠지 알려드리기엔 스포일 것 같아서 이거 차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안 쓰는 차는 옆으로 좀 빼둡시다 주차하기가 버겁네 그러게요 저 중고차 딜런데요 완전히? 이제 그럼 우리 구급차 안 쓰잖아 그쵸 메리야 니가 방금 가져간 그 차는 거기 있어야 돼 그 트렁크는 그거야 자재보건함이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얘가 원래 머스탱 얘가 원래 그 저거 잡는 거 전용이었는데 내줘야겠네 고생했다 꼭 그거 같아요 미국에 있는 비행기 비행기 묘지 비행기 묘지가 뭐야? 그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애들은 그냥 거기다가 버리는 저도 포켓몬에서 박스 하나 정해놓고 안 쓰는 애들 이렇게 묘지해서 넣어놓는데 똑같네요 이름이 묘지에요? 그 상자 이름이 얘네들이 이제 죽은 셈 치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죽었어요 제가 안 쓰기 때문에 머스탱은 가끔 이용해야겠다 얘는 타고 다니기에는 좀 그러네 1선에서 좀비들 다 밀고 가면은 아 근데 그게 내구도가 안 달아야 되는데 다는 다니까 일단 파밍하러 가나요 저희? 또 여기서 날 얻어주고 아 예 가야죠 잠시만요 내가 59경 총을 하나를 누구한테 줬지 여 너니? 너 아니야? 하나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? 어? 어? 안녕? 근데 외국인 인사하네? 파란 옷이였어요? 파란 옷이였어요? 어디갔지? 얜 아니구 신참이고 어? 얜가? 아 있다 됐지 자 준비됐습니다 다른 분들은요? 저 모기 수리 한번만 하고 네 저 됐습니다 아 아 겁난다 아 수리장 어? 저 수리 해두셨네?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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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내가 선수 쳤어요 아사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? 아 메르차키 아사님 1선에서 얘들 다 밀고 가주세요 그래 그래 가보자고 약간 코너링 그지 같긴 하다 있자 어? 그거 되게 좋지 않아요? 전 되게 좋던데 그래서 그래? 차가 밀려도 금방 회복하던데 그 아이고 크르르님 행위 차가를 순간이동시켜요 어? 페럴 잡았다 페럴 못피했나본데요? 페럴 못피했어 페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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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피하기도 하네 이걸 아이 서 저 스트리머여서 네? 스크리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명히 방금 스트리머 녀석이라고 했는데 아,때 발음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발음 문제가 아니라 단어가 아예.. 스트리머 녀석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 이거 노린 것 같죠? 아닌데요 오예입니다 딱 반말이에요 항상 간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탄차 있잖아요 그 DLC차관들은 능력이 있더라고요 뭔 능력? 얘는 2차 같은 경우는 2차 같은 경우는 경적 대신 경적을 누르면 니끼를 떨궈서 애들이 걸러 유인되더라고요 아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 파밍하시고 먼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검색해를 필요합니다 좀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 시체가 이게 아닌데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하나도 안 떠요 정말 좀비된 상태로 살아있나? 내 시체? 어! 그럴 수 있어요 아 세상에 어디있어 соп 어 좀비된 상태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아 맞네 어딘가에 아 맞다 그거 그렇게 된다 총 들고 있는 좀비 있는데 아니 역병 치료제도 있는데 지가 지 치료하면 되는데 맞네 뭐지 아 엔진 뒤에 있는 차는 너무 사기라서 안 만드는 건가? 어 약봉꾸러미 아 집에 식구가 널어가지고 식량을 얻으러 가야되네 BLC 다른 차량도 한번 불러볼게요 보여드릴게요 뭐뭐있나 흠 근처에 음식점이 있으면 거기 점령지로 해도 되는데 어디 보자 이거 어떻게 보지 그거? 점령 조건 이거 안되고 점령 음 근거리 정찰 필요없고 피자 아이콘이요? 아 위치가 안전하지 않습니다? 왜? 설마 얘 때문에? 얘 때문에? 오 오 아래 바로 옆봉아더 있구나 아 그냥 내부 수색을 한번 하면 돼요? 아 그럼 가까운데 여기 피자 있으니까 요거 요거 한번 정리하고 저거 점령해서 우리 아이템 보관하자 좋아요 저희 보관함 열릴거거든요 그럼 저희 보관함 열릴거거든요 대형무기 가져가고 싶은데 야 근데 얘는 뭐냐? 얘 왜 들고 다니냐? 밀치기 공격 밀치기가 되는구나 얘 네 이거 챙기면 됐나요? 어어 챙겨 챙겨 오케이 잘해 시체 챙겼어요 못 챙겼죠? 그르르님 네 어쩔 수 없죠 뭐 저런 근데 지금 딴집 이게 시체 아니에요? 딴집 털었어요 어? 이거 이거 아니야? 안 열리던데요? 얜데? 근데 왜 안 열리지? 이거네 근데 안 열려요 근데 얘 내가 죽였는데?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다 털었나요? 털진 않았어요 내가 죽인걸로 기억하는데? 모르겠어요 너무 멀어져가지고 얘가 데이터가 끊겼나? 호스트 밖에 있었던거라 흠 근데 괜찮아요 저 그렇게 막 귀한 자원은 따로 없었어서 좀비 누워있나? 해결이 안되냐 이거 위에 올라가 봐야겠다 됐다 이제 직량 수집 됐다 네 먹었어요 어 이제 보관함 열린다 여기 보관함 쓰시면 됩니다 네 딱 딱 껌 패는 소리 나네 으힛 드레이스트리 듣고 싶은데 등짐은 안넣어지죠 네 등짐은 차에 넣으면 되죠 근데 차에 있는 것을 넣게되면은 저희 걸로 가지고 하세님이 하셋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넣어도 돼 아 그래요? 그럼 각자 판매한 건데 자기 기지로 들고 와도 되지 당연히 그걸 어디에 넣을 거야? 레벨업도 돼요? 어머 뭐야? 레벨업하면 늘어나지 않나요? 이런 게 되네? 식량 개수가 뭐 그럴 거에 하나 해볼까? 업그레이드 할까? 그쵸 식량은 할만한데? 어 이런 게 되는구나 신기하다 아 그 밀러터가 너무 무서워 그럼 됐고 저희 메인캐 하러 갑시다 어? 뭐야? 왜요? 우리 메인캐 사라지고 사라졌다 여기 있던 거 시간 지났나 보다 음 상상금 중계인 쟤는 왜 맨날 떠 있어요 쟤? 모르겠어요 쟤 어디 있는 앤데요? 메인캐 무조건 하라 그랬었는데 아 아 그 업그레이드 용이죠 그거 네 저희 기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메인캐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따라갔네 또 뜨거죠 뭐 어 근데 우리 심장 거의 다 터뜨렸는데요? 이제 4개밖에 안 남았는데요? 5개다 어떻게 우리 아래 거 한 번 6개 아니에요? 아래 거 하나 터뜨리러 갑니까? 지금이요? 어떻게 될 거 같아요? 여기서 템 좀 템 좀 템 좀 챙겨서 템 좀 챙겨갖고 오 아 물인가? 청물 많으면은 가능할까요? 그럼 저 좀 있어가지고 난 일단 던질 수 있는 건 다 가져갈라 볼라고 폭탄 이런 거 지뢰도 가져갈까? 있으면 챙겨 실탄 60바래 그러면 화염병이랑 적은 옷은 나와도 되긴 하는데 이게 나오는 타이밍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 차 수리되니 지금? 지금 그 차 수리 키트 갖고 있는 사람 군용 트럭이 하나 있던데요? 제가 갖고 있을 거예요 저 차물함에도 하나 있을 건데 차물함에 다섯 개 있어요 하나만 해가지고 이거 수리 좀 해주세요 이거 내가 한 이거 탄 다음에 차로 밀고 다닐게요 이거 터칠 때 내가 이거 밀어줄게 애들 될라나 모르겠다 이 차는 거의 버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안 떠요 여기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고 조인 다음에 됐다 이거 트렁크에 넣어놔주세요 아 네 트렁크 4칸인데 됐나요? 어 응 갑시다 아 아 회복된가 영향력 써서 한 명 동행할까? 여기? 어차피 얘네 죽어도 상관없는 애들인데 어 네 좋은 아이디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 한 명 데리고 갑시다 여기서 이왕 총 들고 있는 애들 될 것 같아요 이왕 총 들고 있는 애들 될 것 같아요 뭐야 너 귀지에 너밖에 안 남았어? 아니지? 어우 다행이다 에이 외로운 사람인줄 아 얘 공학이었네 에이 에이 너 총이 없어 배했는데? 너 뒤돌아 봐 권총같은걸로 쓰읍 총이 없는데? 얘 권총있다 얘 권총있다 에이 워싹 나 뒤돌아보면 나 뒤돌아보면 나 뒤돌아보면 동행했거든요 그럼 가시죠 갑시다 기능 report 이럴 앙 이럴 그치 소리가 으하 오 예 pea 앙 연압 앙 앙 아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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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ㅅㅂ 어? 야 넓다 여기 좋다 차로 밀고 다니기 딱 좋네 여기 심장 어딨냐 근데?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저 수류탄 던질게요 네 괴롭지 이 녀석아 어? 패럴은? 패럴 어디? 제 앞에가 있는데 으악 패럴 죽였어요 제발 살아마 호호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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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럴 그러니 한번 나와두세요 저 폭 던질게요 어? 어 들어가면 안돼요 저 폭 던졌어요 오케이 화염병 일곱개랑 탄창 두바링이 중요해요 깨달았다 오 불 난다 선생님 불 나는데요 차 오케이 터쳤어요? 네 터졌어요 심장 아 굿 怎麼樣 lares wishes 턴 어엘 만 굿 깔끔하다...왓 바로 다음? 아니 탄이 없어요 장 holy irie 바로 다음? 나이스 demon 1 바로 다음? 이건 탄이 없어요 바로 다음? 저는 탄이 없어요 저 있어요 아는 여기 심장 파미 안하셨어요 아 그 잠깐 갔다 가요 그래요? 예 알았어요 도파민 도파민 안 남은 템 좀 챙겨줄래요? 예이 오 도파민 도파민 그래 그래, 도파민 도파민 그래, 도파민 도파민 그래, 도파민 도파민 그래? 거래하기? 야, 이거 안 되네 못 주네 기름통 판다 이 새끼 동행하면서도 장사를 안 해, 우리한테 그러려고 쫓아온 거야, 전선 아, 그래요? 네 넣어놓을 거 없나? 아, 불필요한 거 팔자고 아, 불필요한 거 팔자고 아, 불필요한 거 팔자고 어? 화염병 팔잖아 화염병 주시오 와우, 화염병 너무 좋고 피자집에서 봐요 네 아, 이게 멀틴가 아, 오늘 좋네 메르야 네 너, 메르주머니에서 니 빼줄게 아, 너 오늘 메르주머 도파민이 보내 많이 했으면 주를 빼줬을 건데 헤르머니 헤르머니 아, 페럴아 선 넘지 마라 가라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어 아, 이거 유튜브 각 아니야 진짜 가 진짜 재미없어 이거 그리고 온 거 아니야 일로? 이거 캐릭터 교체하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죠? 맞아요 제가 한번 교체해야겠네 피곤해서 안 된다 얘가 헤라 컷 굿 저분 유튜브 하시나봐요? 아, 선생님 유튜브 말한건데 그러니 뒤에다 화염병 하나 남아서 썰거놨어요 야오 제 저 화염병 아홉 개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애를 들고 가야 되지? 야, 이 스테이 프로티스 팩 무기 뭐냐? 어, 그거 그 뭐지 그것도 그 보급 불렀었어요 한 번 아, 보급 불르면 주는 거야? 이런 친따 같은 템들은 다 넣어버려 왜 들고 다니는 거야, 이거 그래, 그거 권총 이런 거 왜 들고 다니는 거지? 권총 그거 보조무기로 불격 권총은 좀 좋아보이던데요 불격 권총은 좀 좋아보이던데요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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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비 물이 온다 뭐야, 저 머스탱 또 소환 가능하다고? 됐어요 준비? 예 갑시다 갑시다 진리 어우 그러니 그 내려올때 네, 정비소 옆으로 내려오지 마세요. 골목으로. 거기 이렇게 불 붙어있어요. 안녕하십니까, 쌤님. 네. 저.. 어? 에? 그로님 왜 여기 있어요? 캐릭터 교체하시면서 이리로 와졌나 본데요. 안돼. 그렇게 됐습니다. 가시죠. 아니, 가진 거 터칠 수 있겠어요? 3문 다 있어요. 얘가 갖고 있어요. 아, 오케오케. 갑시다. 아, 차가. 아, 참. 저거 저 뒤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3마리 오는데. 여기 아니다. 여기 아니야. 이게 뭐예요? 나 잘못 왔다. 여기 아니네. 더 가야 돼. 저 빨았는데. 빨리 가면 돼. 빨리 가면 돼. 메레야, 빨리 가자. 에드 빨았는데. 아, 여기구나. 오, 여기도. 아주 개활지하. 어떻게 저. 수류탄 던져드려요? 아, 제꺼 샀네. 여라운지요. 아, 제꺼 샀네. 여라운지요. 더 가야 돼. 에라 한 마리 더. 결혼 됐다. 핫쾅, 이제! 아니야, 이거 아닌데 형이 심장 좀만 터뜨리면 되거든요 저 템이 다 떨어졌어 아 총.. 권총 남았다 권총 권총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